혼자서 나를 낳아 키우던 생물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.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년이다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어머니 혈육들이라도 맞이했으면 좋겠다.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요. 집에 계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란 걸 알게 된 후에 전국을 떠돌면서 생물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. 맛있네? 귀한 재료들을 보면 이걸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끔하죠. 제가 지리산에 다녀왔어요, 선생님. 어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. 내가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게 너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이 여행을 언제 끝낼 수 있을 것인가? 그건 나도 궁금해. 만났겠지. 만나겠지. 혹은 나도 모르게 지나갔겠지.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돼요.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.